시작합니다. 자, 패러그래프 3개고 제목이 Ocean Threat 해양의 Threat 위협 이런 말이야. 여긴 조금 모르는 단어들이 너희들 수준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 그냥 몇 개라도 더 익힌다 안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돼. 자, 단어부터 좀 도움을 줄게. 여기 있는 거. 자, 얼른 얼른 이제 외워봐. 팀 하면, 팀, 원래 알고 있는 팀하고 스펠링이 다르지? 이거는 뭘로? 팀은 사람이 많지 해. 그래서 이 팀도 넘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야. 자, 필요하면 적어놓으면 돼. 그 다음에 Miniscule 하면은 미니, 미니니까 아주 적은. 아주 적은. Destruction, 파괴 글로벌 워밍은 뭔지 알지?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Waste Disposal Waste가 쓰레기고 디스포줄은 쓰레기 처리 Tremendous 엄청난 Invasive Invasive가 공격하다 이런 뜻이니까 공격하는 종 공격하는 종을 무슨 종이라 하게? 교란종? 다시? 교란종? 그런 말도 쓰고 또? 외래종 교란종, 외래종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오늘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종이 아직 안 왔네 그치? Invasive species 그거 했고 에코시스템은 생태계 Overfishing은 Fishing은 이제 물고기를 낚는 건데 Over니까 과대하게 포획을 하는 거지 Marine 해안 멍떼지 말고 멍순이 멍돌이 하지 말고 Establish는 어떤 것을 확립하다 자리를 잡다 Regulation 규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주제를 딱 해야 돼 민지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알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줘 자, 주제 주제 숙제 해왔지? 저번에 주제 못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석 적어왔지?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다 주제를 못 맞추면 또 해석을 적어야 되는 그런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자, 요만큼부터 가봅니다 누구부터 시작해볼까 오늘? 누구부터 시작해 손가락으로 표시해줘봐 가장 많은 표를 맞은 놈부터 시작해볼게 시작했으면 표시 안 하면 자기가 되는 거야 좋아, 민규부터 한다 축하한다 인기 좋다 The ocean 대양 바다는 Fast 엄청난 Wonderland 기적의 땅이다 기적의 땅이다 Teaming with는 뭘로 풍부한, 넘치느냐 Wildlife 야생 생물로 넘친다 야생 생물로 넘친다 From이 나오면 뒤에 2가 있나를 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이야 그래서 gigantic 엄청난 killer whale부터 이게 무슨 고래라고 그러지? 아무튼 뭐 이렇게 포식하는 그런 고래로부터 아주 작은 플랭크톤까지 Millions 수백만의 생명들이 바다를 고향이라고 부른다 즉, 바다에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나 For many of these creatures 이런 많은 생명체들에게 Home 그들의 집 고향 이 바다가 언젠가는 될 거다 뭐가 돼? 장소가 뭘로 채워지는? 파괴 엄청난 파괴로 채워지는 그런 장소가 돼 바다가 파괴가 될 거라는 거지 너희들이 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Threats Our Arches 우리 대양에 대한 이런 위협은 자, 주제를 잘 생각하고 있으라고 계속 반복되는 말 중요한 말이 주제겠지 이런 바다에 대한 위협은 잘하다 되다 두 가지 뜻이 있어 잘하다 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더 크게 커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위협은 더 많이 커져갈 거다 매년 지나가면서 해가 지나가면서 Scientist fear 그래서 두려워해 과학자들이 뭐라고? 뭐 없이지 인간의 행동이나 조치가 없이는 뒤에는 보나바나 어떤 내용 나오겠어? 인간의 조치가 없으면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다 죽는다 이렇게 되겠지? 바다는 someday 언젠가 될 거다 place 장소인데 오염과 죽음의 장소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큐 바다는 넘칠 정도로 많은 종류들이 살지만 인간의 아니 인간의 조치가 없으면 환경오염으로 파괴 파괴와 죽음이 가득한 거 그렇지 다음 저예요? 아니 너 시계방향 줘 죽어 줘 뒤에 앉아 오우 고말라 고말라 깨달아 고말라 선생님 무신라 맛있게 좀 먹어 좀 드리라 오늘 얘네들이 밥을 먹고 와가지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네 나만 좋지 저쪽에 앉아 그 다음 큐 종이커 부터 드릴까요? 음 종이커 아 그렇네 점점 파괴된 바다 또? 어 그 다음 인간이 행동을 바뀌지 않을 제꺼 있어 없어 이 와중에 수업까지 하세요? 어쩔 수 없어 나 30분 30분 30분쯤 걸릴 줄 알았더니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쌈다시오 쌈다시오 왜 이렇게 양심을 켜지 인간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런 내용이지? 자 잘했고 틀린 사람들은 한 사람들 중에서 틀린 사람만 숙제하면 되겠고 다음은 누구 차량인지 알지? 네 틀렸어요 다음은 누구야? 너 틀렸다 그랬으니까 만책에 붙어다 자 이만큼 갑니다 자 확실히 늘었다 그지? 저번에 보다 늘었어 주제를 맞추는 게 상당히 좋아졌잖아 이런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오신세어 언저택 우리 바다가 공격을 받고 있대 이렇게 이렇게 하이픈이랄까 대시라고 붙으면 이렇게 가로치면 돼 그래서 보세인은 둘 다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뭘로부터? 인간 활동으로부터 그래서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같은 것이 계속되고 있대 그래서 초래하고 있어 라이즈는 올라가는 거야 뭐가 올라가? 바다 수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어 풋 놓다인데 위협에 뒀다 이런 말이지 뭐를? 우리 해안을 위협에 놓고 있다 위협에 빠지게 하고 있다 패스사이즈 살충제 같은 거야 살충제 같은 거 여기도 지금 뿌리고 싶은 그런 벌레들이 좀 보인다 그지? 자 그런 잡는 살충제 살충제인데 인간이 쓰는 살충제가 결국은 어떻게 끝난다? 바다 대양에서 끝이 나 그럼 이런 살충제들은 오염시키겠네 물을 그리고 해를 끼치겠네 생명체들에게 거기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오염은 했는데 오염은 했는데 어디가 동서가 있냐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건 뭐에 의해서 초래되냐 이런 것들로 초래된 오염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 뭐라 그래 버리는 거 처리 투기 이런 거 또는 오일이 뭐야 유출되는 거 있지 쏟아지는 거 바다에서 오일 유출이라고 그러나 그건 뭐라 그래 바다에 막 기름 둥둥둥 배가 뒤집혀가지고 하는 거 그런 오일 유출로 초래된 이런 오염은 바다 생명체를 엄청난 위협에 두겠지 빠트리겠지 죽거나 변거 이거 무슨 종? 외래종 교란종 외래종은 도입된 이랬어 일부 지역에 도입된 황금개구리인가 뭐야 황소개구리 황금개구리 다 잡아가지고 그치? 다 금을 채취하겠는데 아깝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진짜 크지? 황소를 먹는다고 황소개구리인 거야 알았어? 황소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일부 지역에 도입된 이런 외래종 같은 그런 것들은 테이크오브는 뭘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어? 뭐가 잘렸냐? 어? 이게 끝이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자리를 다 잡아먹었다 차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요까진가? 아니요 어디까지야? 요까진 맞는데 저까지 맞는데 어디요? 어디까지? 라이프까지지? 어 요까진 맞네 자 이런 종은 바꾼다 이랬어 뭔지 몰랐는데 이게 그 지역이야 그 지역의 생태계를 바꾸고 죽인다는 거야 원래의 말이야 이 말의 반대말은 뭐게? 원산지 원래의 토종의 이런 말이야 뭐의 반대말이야? 그렇지 아까 말한 인베이십의 반대말이야 이런 토종을 토속적인 종을 다 죽이는 거야 과대한 낚시 포해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초래한다 뭐를? 이게 고갈이라는 말이야 고갈시키라고 할 때 자연 인구 개체수를 고갈시키는 거지 다 잡아먹으니까 어류들이라든지 다른 해양생물체 Q 다음 다음 이런 내용이지? 틀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활동말로 살충제 들어가는데요 살충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는 예로 하나를 든 거지 살충제 아닌 걸로 문제가 된다는 말은 없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말 안하는 사람은 안 친다니까 기회 준 사람은 자 마지막 세 번째 간다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런 말이야 자 이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다 뭐는? 복구시키는 것은 이 말이야 우리 바다를 복구시키는 것은 많은 개인들이 이끌어가다 보호하는 거지 해양생물들을 보호하는 걸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확립함으로써 설립하다 확립하다 자리를 잡다는 말이야 해양공원을 설립하면서 확립하면서 해양공원이 뭐하는 곳이야 해양공원이 뭐하는 곳이야 지키는 곳이지 그렇게 하면서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규제 같은 것들도 놓여져 있다 주어져 있다 많은 지역에서 규제를 했다는 말이야 줄이기 위해서지 뭘 줄이겠어 문제들을 줄이는 거야 뭐에 의해서 초래되는 문제? 과도한 포획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여기서 조치라는 말이 또 하나 같은 말이 나왔었지 아까 뭐였지? 액션 액션도 조치고 행위야 이런 조치들은 홀로 즉 이 단독으로만 충분할까? 안되겠지 그럼 뭐해야 되겠어? 우리도 같이 도움을 줘야겠지 우리는 뭐의 도움? 우리 자신의 보존하려는 노력들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 보존하려는 노력도 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인데 이게 뭐와 같으냐 이거 뭐지? 쓰레기를 멀리하는 거야 뭘로부터? 우리 바다로부터 바다에다 쓰레기 집어두면 안되겠지 멀리하고 또는 제품을 사는 건데 어떤 회사로부터만 제품을 사야 되겠어? 진환기요 진환기요 그래서 안전한 쓰레기 처리를 실행하는 안전한 쓰레기 처리를 실행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야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싸우는데 도움을 줘야 돼 뭐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지 이런 수백만의 생명체들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카운터는 숫자 세다 이런 말인데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바다의 생명체는 뭐 하려고 우리의 역할 부분을 하라고 뭐하기 위한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Q 저예요? 누구부터야 몰라요 민규부터요 나 첫 번째 아 그래요? 지금 다 돌아왔잖아 아까 마지막에 한 사람이 누구야 저네요 너야? 그럼 너네 Q 그럼 저예요? 바다를 지키려는 사람 아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노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만 다음 과거 바다를 필요한 노력과 하고 있는 걸로 다음 민근들은 바다를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쓰레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똑바로 알아 알겠지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 네 너지 왜? 너였나? 누구야? 스펙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이지 와 오늘 주제 엄청 잘했네 샘이 받았다 벽에 통증을